허리를 굽혀라 어이구어이구 금팀이라고 허리도 안굽히는거 봐 고개만 까딱까딱 아 땅살자 알았다고 알았다고 어 다행이네 나이스 오 용암에 안탔으면 됐다 안탔으면 됐어요 잠탈짱 그거 먹고 그냥 집에 가 광덕해지 말고 알았지 창고에 넣고 가 제트가 900이었네 더 에메랄드 아 근데 엄청 들어갔는데 아 미치겠네 더 에메랄드 아 그거 진짜 못찾으면 큰일나 다이아 30개만 우리 완전 손해가 막심해 안 돼 절대 안 되지 지금 자꾸 타박하면 안가 알았어 타박하는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지 안간다 안타까워서 그렇지 아니 빠진 사람이 성낸다더니 용암 빠진 용암 빠진 삐리리가 성낸다더니 또 에메랄드 착한분 용암 빠진 가스들이 성낸다더니 장난 아니네요 아 기억이 안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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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좌표가 기억이 알았다 알았다 아 아 제발 그래도 저 에메랄드 벌써 다섯개 캤서 괜찮아요 다섯개면 만원이에요 아니 지금 죽은 사람이 말이 많아 지금 찾고 얘기해 찾고 찾을때까진 얘기하지마 찾으면 아주 그냥 죽을줄 알아 찾으면 얘기해 찾으면 괜찮아 찾으면 마음껏 욕해도 돼 몇분안에 가야돼? 10분인가? 또 에메랄드 크리닝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너 잘 캤어요 만약에 뭐야 펜테리도 죽으면 정말 큰일나 전 가빠 있고 있어요 또 에메랄드 내가 뭐가 되니 또 에메랄드 너도 죽어 그냥 조심해 캐야됩니다 저 에메랄드가 지금 50개 있는데 거짓말 진짜? 행운 3이구나 아 그러네 행운 3이야 대박 야 계산해봐 하나에 2천원이잖아 또 에메랄드 10만원이야 진짜 10만원 번다 혼자 땅 산다 예에에 땅 산다 아니 안가도 되진 않지 안가도 되진 않아 혼자 팀에도 이기래다 쟤는 얜 진짜 혼자 팀 해야돼 대박 다시 수업해볼까? 아 냄새쳐 빨리 구워야돼 빨리 구워야돼 바보들아 급하다고 급하다고 바보들아 뭐하는거야 급하다고 아 알겠어 지금 넣고 있잖아 여기 자연동굴에서 에메랄드 나올거 같은데 아니 안나와 그냥 와 나도 저 여기 일장군에서 다리 안아올거 같은데 그냥 와 그냥 와 정지를 누렸는데 안 멈춰 어? 안오면 태경이 오빠 왔어요 왔어요 저거 왔어요 저거 도착 도착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 이거 다이아 4개 행운으로 빨리 켜주세요 저도 왔어요 저도 왔어요 태경님은 되기 싫어 뭔소리지? 제가 이거 구울게요 타이밍이 있어요 아 창고 정리해야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탈거야 다 나이스 나이스 오 쩌라 쩌라 태경님이 아이 이게 도박시라 에메랄드 30개 대박 그럼 몇개야 오메 돈이요 오메 내가 이정도라니까 땅 두개 살수있나 오늘 마지막 마지막 오메 뭐야 이거 저 고기도 다 구울게요 두개 두개 걸린거 같은데 이거? 렉인가? 서버? 소대가 있네? 능지님 저거 보세요 저거 에메랄드 철 보이시죠 에메랄드 철 에메랄드 철 에메랄드 철 에메랄드 철 나이스 나이스 우리 땅 몇개 살 수 있는거야 그러면? 보이시죠 저기 화루가 부족해요 고기 구울 화루가 없어요 내가 화루 만들면 되죠 내가 만들어요 반반? 반반 주는거래 두개 걸렸을땐 오케이 다이아몬드 원삭하고 이거 제가 행운으로 캘게요 대박 이거 룰렛에 다 할까? 그래 룰렛으로 룰렛으로 할까? 오케이 룰 룰렛 세판 더 할께요 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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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긴 해 기 나 씨앗 이거 할께 당근이랑 감자 저 세판 더 할께요 여기 이거 다 팔아요 감자랑 당근 감자랑 당근 감자랑 당근을 냅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 있어 고박 중독 관리 시키세 아니 에메랄드 장난 장난하나 에메랄드 45개 딴 사람한테? 어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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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직은 안그러겠습니다 어 지금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원 빠졌어요 최대 다섯판이었나? 다섯판이네 최대? 오케이 마지막 두판 대박 타이밍이야 이거 에메랄드는 타이밍이야 저기 철과 해군 사이 지날 때 네에에 지금 아야야 놓쳤어 지금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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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우린 다 하고 있나 설마 아냐아냐 좋게 나왔어 이거 좋게 이거 또 두개 걸렸는데 이거 오류 있는거 아니겠지? 철하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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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철하고요금 호박 캐까요? 둘다 열다 호박 캐 오케이 누가 좀 팔거야? 그 뼈 뼈 있으면 저 지금 팔려고 모으고 있어요 각자 팔아서 돈 보내기 하면 돼 만약에 다 판다고 해도 시간이 얼마 없어 석탄광석 이거 캐야돼 이거 뭐야? 행운 행운 이거 당근도 캐 펜테리가 철두를 들고 있어 겁나 웃겨 행운 주시 주세요 제가 캐게요 여기 철광석 와 와우 이제 마지막 파 이게 한 칸만 땡겼어도 또 애매할텐데 이게 타이밍이라니까 야 지금 별로 안 남았어 빨리빨리빨리 흐흐흐흐흐 자 봐 도박이신 도박이신 아래서 주워주세요 석탄 아니 지금 에메랄드 블록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제발 에베 에메랄드? 나 나이스 도 도박의 신이라니까 나 아 역시 도 도박의 신이라니까 역시 포켓몬 클라스 아 손가락 아파 뭐야 포켓몬 클라스? 포켓몬? 포켓몬 사이트리 아 사이트리 하핀필 TC 치느님, 치느님 클라스 일단 이거 다 팔고 와야겠다 아 이 클라스… kle 스지 클라스 어 빨리와서 이거 다캐 예전에 도박 망하시던게 그거는 그냥 Kard jadi Wenn we want 방심하게 하려고 там 이거 호박 칼까요? 호박 빼야죠 dan Demokrat 호박 계좌야 너 지금 하루에 있는거 다 너도 팔아야지 호박은 나중에 팔고 어우 상점 까리해? 고매모였어요 상점은 까리한거 같니? 건축가에 손이 다 왔는데 지금 손가락은 니 지금 땅이 대.. 대박이야 도박이 이거 도티님이 구워야될거 같애 오케이 나 가서 팔고 이거 블럭좀 만들 오케이 에메랄드만 놔줘 그런거 내가 금방 만드니까 에메랄드 포너님 아 그 아이템 찾았어? 아니 그거 없더라 없어서 그냥 왔어 어쩔 수 없죠 지나간 일은 있죠 뭐 쏘리 텐테나 언제와? 저 포너님한테 돌렸는데 에메랄드 줬는데? 그거 팔았어 팔았어 돈 보냈어? 아니 돈 보내야 되지만 돈 보내빨리 땅사님 돈 돈 돈 다들 돈 쳐가지고 돈 그거 근데 도박으로 딴 돈도 받았나? 어 받았어 그것도 팔았어 돈은 있어 돈 보내기 슬립그라운드 돈 다 나한테 지금 집결 돈 갔어? 잠깐만 오케이 힘! 20... 20만원이네 땅 3개 살 수 있겠다 굿 님 이거 웰 22만원 22만 7천원 와 진짜 누가 안 잃어버렸으면 딱 많이 잡겠다 조용히 해 3개밖에 못 살게 오케이 또 죽었다 어쩔거야 어? 어쩔거냐고 나 퇴출시킬거야? 아냐아냐 적반하자 포닥여주진 못할만한 망정 날카무한보호인데 네 오케이 오케이 준비합시다 미니게임 준비하죠 네 그 다이아도 다 팔았어? 여기 청금석 불러 아니 6개 있어 6개 남기고 다이아요 아 금도 꿔야되는데 다 빨리빨리 있는거 다 꿔고 빨리 저 꿔고있어 꿔고있어 비크민 그거 그거 도박하러 갔는데 지금 내가 입 털어가지고 도박하러 갔어 양털 도박 꿀이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도 꿀 아니거든 완전 확률 별로 안좋아 그거 나 한번 걸리긴 했지만 잠뜰님 그거 돈 얼마있으세요 돈? 응? 잠뜰님 돈 나 지금 많아 오 25만원 우와 룰렛이 꿀인데 룰렛 완전 사기라고 하지말라 그래서 다 양털하러 갔다 ㅋㅋㅋㅋㅋ 아 룰렛 진짜 이상해 야 도미노 땡이 완전 확률 이상하게 해놨다고 막 그러면서 잘했어 잎 털었더니 애들이 안해 그 꿔은거 다 나한테 빨리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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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꿔고있어 지금 여기 여기 10개 10개 여기 잘한것들 빨리빨리 캐 빨리 넓혀 아 괭이가 없다 괭이가 없다 땅 다 미리 갈아 아 제가 다 갖고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갈아 놓은 데 있네 맞다 지금 그 나무좀 캐야되겠다 야 이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농작물도 팔기 시작하면 돈 완전 많이 벌거 같은데 에일부터 농작물도 팔 수 있어요 이제 땅가격은 땅 사야돼 땅 빨리 팔고 빨리 땅 사야돼 시간 없어 땅 미리 사놓자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내가 24만원 보낼테니까 도티님이 사든가 오케이 어차피 3개밖에 못사지 이따 24만원 보내봐 내가 사올게 24 하나 둘 셋 갔나봐봐요 돈 오케이 왔어 땅 사러가죠 샵 땅 상점에 누가 있을까요 잘 보내야돼 아 잘 보내야되가 아니고 잘 사야돼 진짜 사선으로 사선으로 당연하지 그거 바보같이 사면 진짜 에이 내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야 안녕 인사도 안하냐 계절 계절 허리를 굽혀라 어이구 어이구 금팀이라고 허리도 안 굽히는거 봐 도티님 빨리 사야돼요 아 막 땅 사야지 열받아가지고 올시간 없다고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여기가 상점이에요 여러분 상점입니다 여기서 아이템 좀 파는거에요 오케이 처음 와보죠 저는 이렇게 막 팔고 이러는건 제가 안해서 빅크민 소환 빅크민 없지 땅 사야되는데 아 내가 안죽었으면 땅 하나 더 사야되지 땅 하나 더 사는게 문제야 아 진짜 완전 여긴가? 여깄다 여깄다 야 알바생 알바생들이 없어 왜 아 빅민 빨리와 빅크민 소환 아무나 소환 아 땅 사야된다고요 예예예 아 빅크민님 땅 사야되거든요 빨리 아 예 부티님 일로 올라와 어디어디 돈 자 땅 일단 3개 살거에요 돈 보내기 아 돈 보내기 24 24 아 그러네 귀찮으니까 빼세요 자 어떻게 살거냐면 저희 다이아잖아요 대각선으로 살거에요 3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뭔 말인지 알죠 예예 다시 한번 여기 하나 여기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꺾어서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뭔 말인지 알죠 예 오케이 3개 됐어요 아 내가 안 죽었어 야 땅 아무도 안 샀네 어 야 에메랄드 두개 샀네 세 어 많이 샀는데 어 금 금 어 오케이 에메랄드 잘 샀어 잘 샀어 철팀 그대로고 금팀 그대로야 오케이 이제 살걸 네개 아 오늘 미니게임만 이기면 되는데 아 어이 블랙 도브스 어이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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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땅 사놓은다 다 양털은 좀 했나 아 아 이거 아 미니게임 아 진짜 미치겠다 긴장된다 떨린다 떨린다 우리가 농작물만 팔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어 맞아 맞아 농작물 아직 팔지도 저희 농작물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저희 아직 저희 아직 감자 완전 꿀인데 팔지도 않고 쟁여두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잠뜰이 하나 아니야 닭 안녕 야 형 보고 인사도 안 해? 어 야 깡패다니까 깡패 자 이거 하나 줄게 이거 먹어 선물 아 저희 근데 이제 순서 정해야되지 않아요? 어 맞아 우리 순서 정하자 오늘 맡기죠 하늘에 맡기는 거 그렇지 씨앗은 씨앗 좋은 건 씨앗을 주네 뭐야 난 도박 잠뜰린 거 대박 어 화이팅 화이팅 왜요? 땅 샀어 안 샀어 도박 3번 했다? 네 아 4번 했다 4번? 3번이 에메랄드 걸렸어 아 아 그래서 몇 개야? 하나 한 번 걸리면 몇 개야? 30개 어 그러면 우리 팔아서 땅 땅 샀어 없어? 사고 왔어 바로 시간 없어서 그 얼마 그 에메랄드 다 팔았어? 어 다 팔고 땅 지금 20만원 있어서 얼마 있어요 지금? 20만원 있어서 땅 두 개 샀거든 에메랄드로 네 그 에메랄드로? 어 그니까 에메랄드 팔아서 그 돈으로 바로 샀어 아 에메랄드 팔았어 어디 쪽으로 샀어? 다이아 쪽? 다이아 쪽으로 3개 금 팀 쪽으로 하나 나이스 나이스 대박이야 우리 지금 땅 샀어 도박 도박에 너무 나중에 의존 된다고 그러면 개꿀이야 진짜 누가 야 그럼 우리 순서로 들어갈래 나중에 위험하니까 순서 순서 무슨 순서요? 그거 다 이거 하는 거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어 달리기랑 뭐가 있다 했잖아 근데 무슨 게임 할지 모른다 했잖아 그냥 막 하면 돼 1번 할 사람 내가 뭐 나 1번 할래 나 중간 할게요 그럼 어 1번 자 1번 또 그럼 저 2번 나 마지막이 그럼 내가 그럼 내가 3번 2번 누구야? 멸치 멸치님 2번 멸치님 2번 내가 3번 유나 4번이 백호 뭐지 형이 마지막 불안한데? 형이 마지막에 안다고? 응 참 불안한데? 왜요? 뭐가 불안해요? 아 그럼 마지막요 아 아 죽순 150개? 150개? 지금 4만원 있어 그거 종이로 만약에 가죽되면 만들어요 책을 책을 만들어서 나무로 해서 나무로 해서 제가 다 만들게요 만들 수 있는 분이 만들어주세요 아 책 장아 화장실 한 번은 안가 화장실 한 번은 안가 아예 보내래요 오빠 오 개인으로 확인했어 아 개인이래 저기 말하긴 했어 쓰긴 썼어 여기 갱이가 없어 갱이? 어디 어디 필요한데 갱이? 아 갱이 있다 우리 이거 묘목 이거 이거 뼈 누가 남다고 하지 않았나? 뼈 한 거야 다 들였잖아요 아 또 있다고 다 했었나? 내가 내가 창고 내 건 내가 다 했는데 오케이 아 창고 진짜 개다 좋다 진짜 희한해 희한해 저 만천원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만천 어 아이템 템깐 비워넣죠 혹시 모르니까 하하 막 넣어놔야지 히 와 진짜 우리 창고 창고는 망했어 태경이 형 보냈어요 자 정리할게요 만천원 보냈어요 TODAY 做VI 사회 45 70 60 50 80 40 80 45 40 hard 50 항